안녕하세요! 오늘은 칠리와 고기의 공간을 준비했어요!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치알 주먹밥, 육회 주먹밥, 이따가 콘치즈까지 추가로 할게요. 소주와 함께 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소주먹밥도 좋아해요. crackers.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너무 맛있다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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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마카롱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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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